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명 넘게 늘어 3,15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고 대구 지역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대구는 병상 확보에 애를 쓰고 있지만 환자가 급증해 입원 대기자만 1,300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음압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병률이 높은 나라는 곧 입국 제한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가던 우리 여객기가 하노이 착륙을 거부한다는 통보에 폐항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며 후베이성 입국 제한 후 확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0.1%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